오늘은 맛있는 국밥을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겨울이 되니까 뜨거운 국물이 있는 국밥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일산 킨텍스 맞은편 주택가에 있는 대화동에 굴국밥 맛집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. 일산에서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요. 굴토리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굴토리 1년 내내 신싱한 생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저도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주차는 이 식당 앞으로 주차 유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주차할 수 있고요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내부는 공간 좀 널찍하게 있고요. 전부 테이블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하여튼 좀 안내해 주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. 또 오픈 시간에 갔는데도 손님이 많아서 살짝 놀랐습니다. 그럼 메뉴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굴에 관한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. 정말 뭐 주류도 좀 다양하게 있고 생굴부터 굴전까지 뭐 보쌈이랑 굴참이랑 하여튼 뭐 만두까지 해서 없는 게 없는데 이 집은 어찌됐든 굴국밥이 시그니처 매생이 굴국밥과 굴국밥이 시그니처이고요. 테이블에 앉으니까 바로 물부터 주십니다. 요즘에는 종이컵 쓰는 곳이 많은 것 같고요. 테이블 옆 서랍에 보시면 숟가락 젓가락 다 있고 깔끔합니다. 자리에 있으면 바로 김치통도 가져다 주시는데요. 김치 먹을 만큼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요. 이 배추김치랑 깍두기 둘 다 아주 맛있는 그런 곳입니다. 좀 더 있으면 고추랑 양파랑 이렇게 주시는데 쌍장이 특히 맛있고요. 매생이 굴국밥이 나왔습니다. 매생이 굴국밥 이곳에 오면은 항상 주문하게 되는 그런 메뉴인데요. 하여튼 겨울철에는 매생이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매생이랑 굴이랑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밥은 토렴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나오고요. 하여튼 매생이랑 굴이랑 부추까지 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되게 식사하기 좋은 그런 한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굴도 좀 크기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매생이도 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. 작은 두부도 보이고 날 계란도 거의 반숙으로 좀 익혀져 있는 것이 딱 먹기 좋은 상태입니다. 그냥 먹으면은 매생이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앞접시에 매생이 이 굴국밥을 따로 좀 덜어서 먹어줬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은 뜨겁지 않게 적당하게 식히면서 맛있는 굴국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이 집은 국물이 되게 좋은데요. 시원하기도 하고 이 굴 맛도 느껴지고 하여튼 딱 한 입 먹었을 때 좀 해장도 되면서 되게 속이 따뜻하면서 든든해지는 느낌이 좋고요. 좀 계란도 반숙 계란도 터뜨려서 같이 먹어주면은 아주 맛있는 매생이 굴국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여름철이랑 뭐 다른 계절에는 이 굴국밥이 생각이 나지가 않는데 겨울되면은 매생이랑 이 굴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매생이 굴국밥이 항상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해도 오랜만에 매생이 굴국밥 먹으니까 좀 땀도 나고 몸도 뜨거워지는 것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굴도 싱싱해서 되게 먹기 좋았고 사이즈 다양한 굴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하여튼 이 겨울철에 이 국밥, 특히 굴국밥이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하여튼 굴토리 이곳은 일산에서 꼭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곳인데요. 저도 오랜만에 방문해서 이 굴국밥 한 그릇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의외로 다른 분들은 이 떡국이 들어가 있는 밥 대신에 떡국 들어가 있는 것도 주문을 많이들 하더라고요. 굴토리는 일산에서 1년 내내 싱싱한 생굴과 함께 이 굴국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. 그래서인지 언제나 식사 시간대에는 대기줄까지 있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굴국밥 먹고 싶다고 하면은 꼭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. 하여튼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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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